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 B2B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공공기관과 또 일반 기업에 제공 중이고 또 한글과 컴퓨터는 개방형 OS, 네이버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내세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직원이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로 가서 클라우드 PC 포털에 접속하고 가상 PC를 연결합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회사에 있는 본인 PC처럼 동일한 업무 환경이 구현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B2B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클라우드 PC 사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대비 20% 저렴한 수준으로 상품 가격을 낮추고 고객이 원하는 기술 지원은 물론 기능의 확장성도 가졌습니다. 현재 경기도청과 IBK 기업은행 등 여러 곳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레퍼런스를 쌓아 기업 고객을 더욱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소비사 간쯤에서 클라우드 PC 경쟁력은 결국 좋은 품질과 저렴한 서비스 요금이라 생각합니다.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만들어서 고객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OS인 구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뷰어, 동영상 플레이어, 메모장 같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자유로운 문서 편집이 가능한 한컴 오피스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컴은 다양한 앱 개발을 통해 개방형 OS의 사용성을 증대시키면서 관련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도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공, 금융 분야를 타겟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대거 보유한 게임 산업 고객군도 뺏는다는 전략입니다. 외국계 업체들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토종 기업들이 블루오션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